이번에는 오늘 아침부터 이 뉴스가 거의 대한민국 모든 뉴스를 장식하다시피 했죠.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 1호 열차에 김정은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김여정 가능성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아니었고요. 김정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전에 방중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진들 또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가 됐어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김정은의 전격 방중과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굉장히 예고되지 않았던 전격 방중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더불어서 북한학박사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진, 영상 등등이 공개가 됐는데 노 기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곳곳에서 연출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인데 시 주석의 표정이 상당히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함께 나왔던 펑리 위원 여사라든지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표정이 밝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북중 관계가 이렇게 계속 좋았던 건 아니고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좀 냉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3년 2월에 중국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에서 중국 통으로 통하는 장성택을 처형하기도 해서 그 당시에 최룡회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이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맞을 정도로 냉랭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주로 연출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뭐 어쨌든 웃음이 만개하고 있고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장한테 제가 사진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화난 미소로 손 맞잡은 시진핑과 김정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냥 손을 딱 내밀고 웃음을 딱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신부장 뭔가 저 왔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양팔을 벌리고 와락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잡았네요. 특히 또 저런 장면을 이게 아마 중국 측이 아니라 북한 측이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북한 측이 이번 방중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금 베일을 벗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에 김정은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바마 대통령하고 한 약속을 깼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에 바로 처음으로 첫 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써니랜드라는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절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말라. 베이징으로 불러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진핑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몇 년이고 6년 만에 오바마와 한 약속을 깨고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정은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랑 김정은이 지금 방중했을 때랑 거의 버금가는 의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서 직접 시진핑 주석이 경내 안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어로 포비넌시티라고 하죠. 금지된 도시라는 곳을 아예 통행금지를 시켜서 아예 트럼프를 위한 그런 장소로만 변모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극진하게 대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의전이 좀 상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호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영 만찬, 환송 오찬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직접 국빈관이죠. 우리나라말로 조어대라고 하는 갸오위타이를 직접 한번 시진핑 주석이 소개해준다. 거기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시진핑 주석 내외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대접을 했듯이 이번에 김정은 내외를 같이 내외가 직접 가이드를 해준 그런 경험도 있어 봤을 때 상당히 극진한 대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이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스킨십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환영 만찬 그리고 환송 오찬 거기에 부부들끼리 또 다가회까지 굉장히 이번에 보면 정말 트럼프 이상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인민대회장 내부에서 열병식을 의장대 사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의장대 사유는 야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공개되는 걸 싫어하는 걸 고려해서 아예 내부로 들어와서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전례 드문 사례거든요. 의장대 사유를 내부에서 한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다가회를 보면 인민대회장에서 가장 화려한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 진서다팅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바로 이것이 최근에 바로 양회가 열렸고 탈막한 거 기자회견한 곳이죠. 바로 이번 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공구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곳인데 바로 여기서 또 부부를 모아놓고 다가회를 베풀었다. 그런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부부들끼리 김정은과 리설주 그리고 시진핑과 펑리위안 이렇게 4명이서 앉아서 저렇게 담소도 나누고 티타임도 갖고 하는 저 모습이 신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지금 처음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부부와 함께. 그렇죠.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김 씨 3대 세습 독재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인을 대동하고 국제외교무대에 나온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정상국가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을 대동하고 다니지 않느냐. 북한 우리도 똑같은 나라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2012년도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길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약간 좀 김정은이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노 기자. 여러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는 시주석은 좀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첫 외교무대 데뷔다 보니까 김정은이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저런 식으로 뭔가 시주석이 얘기를 할 때 안경까지 쓰고요. 저렇게 받아 적는 모습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주석은 웃거나 여유롭게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좀 무표정으로 있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사실 김정은이 뭔가 저런 식으로 메모를 해가면서 누구의 말을 적는다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김정은이 저렇게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은 신부장 혹시 좀 그냥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공개된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저렇게 작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옆에 있는 김정은이 키가 작고 굉장히 왜소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김정은이 받아 적는 걸 봤어요? 김정은이 말하면 그 측근들이 받아 적는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에서 김정은이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 조작을 한 거거든요. 김정은은 크고 늘 말만 하고 받아 적지 않고 이런 것만 우리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다가 이제 김정은이 국제무대 나가니까 신화통신도 중국 매체지도 보도하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김정은이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조선중앙TV는 의도적으로 앵글을 조작해서 김정은을 크게 측근들을 작게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달랑 만나고 평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실리콘밸리 중에 한 곳을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찾았는데 거기 황 의원님 그 방명록을 적었더라고요. 김정은이. 그 방명록 내용을 보면 지금 적는 모습이 보이시죠? 빨간색 종이에 김정은이 막 여러 가지 글자를 적습니다. 그런데 방명록에는 그냥 몇 글자 특징적인 얘기만 딱 적는데 굉장히 많은 글자를 적었어요. 위대한 림방. 그러니까 이웃 국가라는 말이죠. 위대한 림방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영도화에 더 훌륭한 과학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글쎄요. 저 실리콘밸리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기서 나면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국의 강대함,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 그다음에 세 번째 위대한 훌륭한 과학의 성과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과거는 과거를 얘기한 거고요. 중국의 강대함을 얘기하는데 바로 다른 국가 원수들이 감고한 것과 다른 내용이 바로 저거죠.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영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같이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까지 찾았던 김정은. 그런데 김정은이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부인인 리설주를 같이 대동시켜서 갔다는 건데 리설주도 첫 어떻게 보면 국제무대 데뷔전이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좀 세보니까 총 옷을 갈아입은 그런 횟수가 4번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국 본토에서 한 3번 정도 갈아입었고 그리고 기차 안에서 한 번, 총 4번을 갈아입었습니다. 왼쪽이 가장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약간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저 모습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보이는 그 곳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흰옷을 입은 겁니다. 꽃도 장식도 달았죠. 오른쪽에는 좀 분홍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그런 옷도 보이는데 열차 안에서는 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한 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노란색 밝은 옷을 입었는데 이 색깔들의 공통점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봄에 좀 맞는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온화한 그런 중국과 북한의 그런 관계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맞춰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중에 이제 중국의 그런 영부인이죠. 펑리 위원 여사가 뭐 세계적으로 잘 알다시피 그런 패션 외교에 좀 능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리설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본인의 데뷔전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저렇게 1호 열차 안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모든 메이징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렇게 중국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1호 열차에 저렇게 분홍색 쇼파도 있었고요. 1호 열차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님 저렇게 김정은이 리설주랑 함께 간 것은 여러 가지 정상국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였거든요. 옛날 김일성 시절에 김일성이가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를 데리고 루마니아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네 번째 부인인 김호골 데리고 몇 번 다녔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에서 퍼스트레디 자격이라보다는 일종의 수행, 보조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명막한 어떻게 보더라도 퍼스트레디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전에는 이설주를 북한 공식 매체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동지. 지난 3월 달에, 2월 달인가요? 열병식 이후에 부인은 바로 여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여사. 북한에서 여사라는 표현을 쓴 건 제가 아는 바로는 바로 김정일의 엄마인 김정숙에 대해서나 여사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바로 동지라고 하는 공산주의적 그런 냄새보다는 보다 국제사회에 다가가 있다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설주도 단순하게 하나의 부인이 아니라 과거의 김정숙과 같이 어떤 북한의 지도적 위치에 올라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설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수 출신의 펑리 위안 여사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리설주, 펑리 위안 둘 다 가수 출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간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먼저 두 사람과 관련된 영상 만나보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설주, 펑리 위안 여사입니다. 네, 리설주와 펑리 위안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눈길을 끄는 장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노 기자. 네, 리설주가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펑리 위안 여사 역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요? 두 어떤 퍼스트레일이라고 할 수 있을 두 명의 어떤 의상 대결도 조금 눈길을 끈 그런 포인트였는데 또 가수라는 공통점, 조금 전에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셨지만 어쨌든 가수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보면 시진핑과 김정은이 앞서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뒤에 두 여성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뭔가 오찬이라든지 만찬장에서 만났을 때도 좀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좀 가수라서 어떤 통화는 공통점이 있어서 대화를 나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정은하고 리설주 부부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몇 번 알려진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정은이 시계 차고 있는 모습이 보이던데 거기 좀 스토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왼쪽 손목의 시계들 보면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게 보면 커플 시계라고 불렸던 시계입니다. 이게 전에도 이런 시계들 노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2014년이죠. 인천아시안경기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설주와 김정은이 커플 시계를 차고 나왔던 게 포착이 됐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래서 김정은의 전 여자친구라고 좀 알려진 그런 설이 돌고 있는 현송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둘이 이렇게 차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도 좀 붉어지기도 했었고요. 두 사람 관계가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정상 내외에게 자신들의 그런 사이 좋은 금슬 좋은 그런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고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부장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김정은 부부가 떠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부가 이렇게 환송을 해주는 모습이요. 보면 지금 보시면 저렇게 차 앞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김정은도 저렇게 차 앞까지 고개를 내밀면서 인사하는 모습 글쎄요. 저 모습도 굉장히 어쨌든 좀 뭐랄까요. 좀 이색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굉장히 양국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 한 건으로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완전히 이제 부식했다. 이런 그 대외적인 이미지를 보이느라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실은요. 북한도 중국도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중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야 우리 그렇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트럼프를 맞서서 한번 우리 대화해야 되겠다.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북중관계가 옛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연출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짚어야 될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요. 좀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부부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베이징을 다녀갔는데요. 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은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먼저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김정은의 유별난 비행기 사랑이라는 기사 제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어디 이렇게 시찰 갈 때 차, 열차 잘 이용 안 했어요. 비행기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비행기를 많이 이용했고요. 오죽하면 김정은이 비행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나는 타는 거에 만족하지 않겠어. 직접 조종까지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중앙TV에서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마이크 딱 끼고요. 조종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게 김정은이 좋아하는 게 비행기인데 이번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아니 평양에서 사실 비행기로 베이징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굳이 1호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얼마나 멀고 더 험난한 길인가요. 평양을 출발해서 신이 쭉 거쳐서 단동 찍고 선양 찍고 쭉쭉 가서 베이징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화면 주시죠. 이게 얼마나 긴 거리냐면요. 베이징에서 평양, 평양에서 베이징 총거리가 무려 1364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차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한 60km 천천히 가면요. 하루 이상 걸린대요. 24시간 빨리 간다고 해도 15시간 이상 가야 베이징에서 평양, 평양에서 베이징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부장? 저는 궁금해요. 왜 굳이 이렇게 비행기 놔두고 김정은이 이렇게 빙빙 돌아서 긴 시간 열차를 이용했을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실제로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정은 1박 2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일정은 3박 4일이에요. 기차 안에서 갈 때 하루 자고, 또 올 때 하루 자고 그래서 3박 4일로 전체 일정이 늘어나는 거군요. 아무래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흉내내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이징 가고 모스크바 갈 때 김일성 주석은 비행기를 타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용 열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도 답습하는 거죠. 어쨌든 김정은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 따라하기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할아버지 따라하기, 아버지 따라하기였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비행기, 물론 김정일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일절 비행기를 안 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비행기가 좀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누가 요격이라도 한다면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더디지만 육로로 그렇게 해서 베이징까지 그 험한 길을 갔다 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하기의 일환이다라는 게 신부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하기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황성균 의원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김정일 같은 경우도 1호 열차에서 저렇게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면 이렇게 열차 안에서 손을 흔들면서 저렇게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는 게 아버지와 꼭 빼닮았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어땠는지 아직 공개가 다 안 돼서 그런데요. 과거에 김정일이 모스크바 같은 걸 방문할 때요. 모스크바는 더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저기서 이미 또 회자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급이 타지는 않지만 그쪽에 상대급의 전문가라든지 장관급이 같이 대동해서 타서 거기서 많은 실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중국 측이 전혀 아무도 안 타지 않았을까. 누가 타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김정은이 인민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보통 인민복에게 배지를 달잖아요. 김부자 배지 같은 걸 다는데 그동안 김정일, 김일성은 배지를 달았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노기자 보니까 배지 없이 그냥 인민복만 입었어요. 뭔가 선대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로 배지를 달고 북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늘 배지를 달고 가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을 약간 예우해주는 존중하는 이런 의미로 그런 선대에 배지를 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보면 인민복을 입은 점에서 약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전에도 아버지 김정일이라든지 할아버지 김일성이 저런 식으로 방중을 했을 때도 늘 양복복장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상징인 인민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지는 버릴지라도 인민복을 챙겨 입음으로써 어떤 우리는 정상국가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번에 우리 남아 놨었던 실질적으로 북한 내에서 2인자라고 불리우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저는 사실 우리 어제 정치대스크 시간에는 김정은 아니면 김여정이 베이징을 다녀갔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여정의 굉장히 비중을 높여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김여정은 이번에 어쨌든 노 기자 결론적으로 김여정은 그냥 평양에 남았잖아요. 네 김여정이 왜 평양에 남았을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밖으로 나가는데 당연히 북한 내에서 평양에서 북한을 지켜야 할 사람은 김여정이다. 과거에도 이제 김여성이 베이징에 가서 동샤오팅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나라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아니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제일 아끼고 믿는 김여정 덕 데리고 갔을 법도 한데 왜 저렇게 평양에 남긴 거예요? 신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는 여기 남아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무슨 일이 생기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여정은 비록 베이징에 못 갔지만 못 감으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를 가면 김정일이 남아서 아버지 역할을 했고요. 김정일이 건강 이상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난 다음에 4번을 더 베이징을 가는데 그때마다 김정은이 평양에 남아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김정은이 갈 때는 동생인 김여정이 오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신상부하게. 최룡에는 김정은을 따라갔죠. 하지만 김여정은 평양에 남아서 오빠 역할을 하는 내가 2인자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 의원님 이런 거라면서요. 김정일과 김일성도 예전에 저렇게 어디 해외에 나갈 때 열차 이용할 때 이를테면 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평양을 비운 사이에 혹시라도 그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다 열차에 태워서 해외 방문길에 같이 나섰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꼭 북한 뿐만 아니라요. 옛날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약간 저개발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자리를 비운소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이 많았죠. 옛날에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바로 그런 상황이 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차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차가 아무래도 비행기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신부장. 그래서 북한 학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농담이 그겁니다. 신 기자 왜 저 전역 열차가 저렇게 긴 줄 알아? 21개량이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평양에 놔두면 쿠데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북한 처음 공부할 때 어떤 분이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번에 리설주 부인도 데리고 갔는데요. 실무적으로 몇몇 인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북한의 핵심들이 다 총출동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갔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일단은 2인자로 불리는 실세는 김여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어서 2인자라고 불리는 최룡회가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리수용, 김영철.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패박식에도 남측으로 내려오는 북측 대표단이었는데 김영철까지 동행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룡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특사 자격으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중국 전승전 행사 참석하려고 베이징을 찾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 행사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외교 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들 그리고 북미 회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1호 열차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양에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1호 열차 안에서 중국 인사랑 김정은이 인사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나온 1호 열차 안에서 김정은을 환송해준 중국 측 인사.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북한의 특급 열차, 지금 기내를 보시고 계신데 저기에 지금 오른쪽에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송타오 중국 대외 연락 부장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사실 북한의 대북 특사로 파견된 적이 있어서 저희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김정은이 다른 지역 일정을 핑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접촉이 상당히 무산된 적이 있었고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당시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조한 듯한 것 때문에 북한이 좀 화가 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 김정은이 방중을 했을 때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혹은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열차가 오갈 때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돼서 좀 달라진 관계를 반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신부장,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게 김정은이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나 베이징 좀 방문하겠습니다. 주석님 좀 만나주세요. 저희 회담 한번 합시다.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한테 뭔가 좀 보고하는 형식이 필요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인 전례를 따른다면 2000년 5월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된 뒤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때도 남북 정상회담 보름 전이었고요. 지금도 한 달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뭔가 계획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또 중국의 배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형식의 정치적인 대화를 했을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중국도 굉장히 바라는 거죠. 우리 정의용 국가안부실장이 가서 북한의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일까?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 것일까를 중국도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김정은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그러한 행사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황 의원님한테 좀 짧게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 시진핑 또 주석 입장에서 보면 약간 차이나 패싱, 중국 패싱 얘기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시진핑 주석 입장을 볼 때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중국을 내밀어두고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중국의 외교부가 주도합니다만 북한 관계는 바로 당,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가 관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형제당의 관계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고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다시피 패션 외교에 좀 능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리설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본인의 대비전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저렇게 1호 열차 안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이 모든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렇게 중국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1호 열차에 저렇게 분홍색 쇼파도 있었고요. 1호 열차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님 저렇게 김정은이 리설주랑 함께 간 것은 여러 가지 정상국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였거든요. 옛날에 김일성 시절에 김일성이가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를 데리고 루마니아를 간 적이 있었다.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네 번째 부인인 김호골 데리고 몇 번 다녔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에서 퍼스트레디 자격이라보다는 일종의 수행, 보조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든 명막한 어떻게 보더라도 퍼스트레디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전에는 이설주를 북한 공식 매체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 3월 달에, 2월 달인가요? 열병식 이후에 부터는 바로 여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사. 북한에서 여사라는 표현을 쓴 건 제가 아는 바로는 바로 김정일의 엄마인 김정숙에 대해서나 여사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바로 동지라고 하는 공산주의적 그런 냄새보다는 보다 국제사회에 다가가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설주도 단순하게 하나의 부인이 아니라 과거의 김정숙과 같이 어떤 북한의 지도적 위치에 올라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설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수 출신의 펑리 위안 여사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리설주, 펑리 위안 둘 다 가수 출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간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먼저 두 사람과 관련된 영상 만나보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nel 914 네 리설주와 펑리위안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눈길을 끄는 장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노 기자 네 리설주가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펑리위안 여사 역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등장을 했거든요. 두 어떤 퍼스트레일이라고 할 수 있을 이번에는 오늘 아침부터 이 뉴스가 거의 대한민국 모든 뉴스를 장식하다시피 했죠.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 1호 열차에 김정은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김여정 가능성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아니었고요. 김정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전에 방중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진들 또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가 됐어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김정은의 전격 방중과 관련된 영상 한편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전격 방중입니다. 김정은의 전격 방중을 통해 influences 김정은의 전격 방중을 담당합니다. 김정은 실험하고 싶어 흡회ento 그 마음으로 조성ож jornal의 전격 방중입니다. 김정은의 전격 방중에 진심으로 가서 이야기 환경합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굉장히 예고되지 않았던 전격 방중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더불어서 북한학박사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여러 가지 사진, 영상 등등이 공개가 됐는데 노 기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곳곳에서 연출했더라고요.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인데 시 주석의 표정이 상당히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함께 나왔던 펑리 위원 여사라든지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표정이 밝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북중 관계가 이렇게 계속 좋았던 건 아니고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좀 냉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2013년 2월에 중국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에서 중국 통으로 통하는 장성택을 처형하기도 해서 그 당시에 최룡회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이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맞을 정도로 냉랭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주로 연출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뭐 어쨌든 뭐 웃음이 만개하고 있고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장한테 제가 사진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화난 미소로 손 맞잡은 시진핑과 김정은입니다. 뭐 저 시진핑 주석은 그냥 손을 딱 내밀고 웃음을 딱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신부장 뭔가 아 저 뭐 저 왔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뭐 그냥 양팔을 벌리고 와락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잡았네요. 특히 또 저런 장면을 이게 아마 중국 측이 아니라 북한 측이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북한 측이 이번 방중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금 베일을 벗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번에 김정은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바마 대통령하고 한 약속을 깼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에 바로 이제 처음으로 첫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써니랜드라는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절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말라. 베이징으로 불러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진핑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몇 년이고 6년 만에 오바마와 한 약속을 깨고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김정은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랑 김정은이 지금 방중했을 때랑 거의 뭐 버금가는 의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서 직접 시진핑 주석이 경내 안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어로 포비넌시티라고 하죠. 금지된 도시라는 곳을 아예 통행금지를 시켜서 아예 트럼프를 위한 그런 장소로만 좀 변모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극진하게 대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의전이 좀 상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호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영 만찬, 환송 오찬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직접 국빈관이죠. 우리나라 말로 조어대라고 하는 갸오위타이를 직접 한번 시진핑 주석이 소개해준다. 거기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시진핑 주석 내외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대접을 했듯이 이번에 김정은 내외를 같이 내외가 직접 가이드를 해준 그런 경험도 있어 봤을 때 상당히 극진한 대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이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김정은이 말하면 그 측근들이 받아 적는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에서 김정은이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 조작을 한 거거든요. 김정은은 크고 늘 말만 하고 받아 적지 않고 이런 것만 우리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다가 이제 김정은이 국제무대 나가니까 신화통신도 중국 매체지도 보도하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김정은이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조선중앙TV는 의도적으로 앵글을 조작해서 김정은을 크게 측근들을 작게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백일화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달랑 만나고 평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실리콘밸리 중에 한 곳을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찾았는데 거기 황 의원님 그 방명록을 적었더라고요. 김정은이. 그 방명록 내용을 보면 지금 적는 모습이 보이시죠? 빨간색 종이에 김정은이 막 여러 가지 글자를 적습니다. 근데 방명록에는 그냥 몇 글자 특징적인 얘기만 딱 적는데 굉장히 많은 글자를 적었어요. 위대한 림방. 그러니까 이웃 국가라는 말이죠. 위대한 림방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영도화에 더 훌륭한 과학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글쎄요. 저 실리콘밸리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저기서 나면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국의 강대함,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대한 훌륭한 과학의 성과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과거는 과학을 얘기한 거고요. 중국의 어떤 강대함을 얘기하는데 바로 다른 국가 원수들이 감고 있고 다른 내용이 바로 저거죠.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영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같이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까지 찾았던 김정은. 그런데 이 김정은이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부인인 리설주를 같이 대동시켜서 갔다는 건데 리설주도 첫 어떻게 보면 국제무대 데뷔전이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좀 세보니까 총 옷을 갈아입은 그런 횟수가 4번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국 본토에서 한 3번 정도 갈아입었고 그리고 기차 안에서 한 번, 그래서 총 4번을 갈아입었습니다. 왼쪽이 가장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약간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저 모습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보이는 그 곳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흰 옷을 입은 겁니다. 꽃도 장식도 달았죠. 오른쪽에는 좀 분홍색으로 마무리를 한 그런 옷도 보이는데 열차 안에서는 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노란색 밝은 옷을 입었는데 이 색깔들의 공통점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봄에 좀 맞는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온화한 그런 중국과 북한의 그런 관계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맞춰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중에 이제 중국의 그런 영부인이죠. 펑림 위원 여사가 뭐 세계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영 만찬 그리고 환송 오찬 거기에 부부들끼리 또 다가회까지. 네, 뭐 굉장히 이번에 보면은요. 정말 트럼프 이상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저 인민대회장 내부에서 10병식을 의장대 사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의장대 사연은 이제 야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그런 공개되는 걸 싫어하는 걸 고려해서 아예 내부로 들어와서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전례 드문 사례거든요. 의장대 사연을 내부에서 한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이제 다가회를 보면은 인민대회장에서 가장 화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진서다팅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바로 이것이 최근에 바로 양회가 열려, 탈막상국 기자회견한 곳이죠. 바로 이제 바로 이번 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공구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인데 바로 여기서 또 이제 부부를 모아놓고 이 다가회를 베풀었다. 그런 많은 것을 시사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부부들끼리 김정은과 리설주 그리고 시진핑과 펑리 위안 이렇게 4명이서 앉아서 저렇게 담소도 나누고 티타임도 갖고 하는 저 모습이 이신 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지금 처음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부부와 함께.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김 씨 3대 세습 독재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인을 대동하고 그러니까요. 국제외교무대에 나온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정상국가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을 대동하고 다니지 않느냐. 북한 우리도 똑같은 나라다. 이런 거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2012년도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길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약간 좀 김정은이 좀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노 기자. 여러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는 시주석은 좀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첫 외교무대 데뷔다 보니까 김정은이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저런 식으로 뭔가 시주석이 얘기를 할 때 안경까지 쓰고요. 저렇게 받아 적는 모습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주석은 웃거나 여유롭게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좀 무표정으로 있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사실 김정은이 뭔가 저런 식으로 메모를 해가면서 누구의 말을 적는다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이제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김정은이 저렇게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은 신부장 혹시 좀 그냥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공개된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저렇게 작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옆에 있는 김정은이 키가 작고 굉장히 왜소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김정은이 받아 적는가